전선생님 전선생님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전선생님 응적계시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전선생님 전선생님 이 자부로 가야지 전선생님 안녕하세요 손선생님 금일은 반도체 현장에서 많이 치게 되는 육지 시험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육지 시험을 칠 때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보통 시간이 모자라다 혹은 몇 번을 용접해야 된다 4번을 용접해야 된다 5번을 용접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반도체 현장이나 시험이나 이런 게 시험 시간이 60분이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4번에 용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비단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4번에 용접하는 방법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우선에 4번에 용접하는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7.1T를 4번에 용접할 때 화이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일 거고 5번 용접하는 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4번 용접할 때는 아무래도 5번 용접할 때보다 모자의 열이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핫패스까지는 용접을 좀 해주시고 열이 덜 받으니까 필패스 정도에서 모자가 열이 좀 많이 받는다고 하면 중간중간 좀 시켜나가는 공정으로 하셔도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보통 통상 한 4번 정도 용접했을 때는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한 40분 전에서 끝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 4번 정도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쫓기거나 하실 일은 없지만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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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